어... 왁 살리고 왔는데? 괜찮겠어? 되게 아픈데? 저 도와줄 수 있는데 어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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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져야 할까? 진짜 어디 붙어야 되냐 이거? 안 아프겠지? 괜찮지? 어 한다 아니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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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아니 붙이고 붙이고 바로 하지 말고 당연하지 너무 아프겠다 어우 저 진짜 아픈데 저거 어... 이렇게 하고? 안 아프지 이거? 내 손 잡아 왜 잡아야 돼? 이 꽉 물고 뭐 여기다 뭐 물려줄까? 안 아프다 재갈재갈 물어야 해 당황했다 내가 더 돌려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어 나 지금 잡았어 한다 하아 둘 어떡해 Tok 셋 미 Reid 아아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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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와 진짜! 이거 진짜 작은 거 같아. 이거 뗐을 때 저도 뭔지 모르게 얼음물이랑 화생방 이런 거 다 갑자기 생각났어요. 진짜 그 정도로 아팠어요. 아니 나 못할 거 같아. 지금 유망을 했는데 너 지금 한 번, 두 번, 일곱 번? 일곱 번? 이거 닦으면 안 아파지는 한번 해볼까? 잠깐만, 너 다리 한 번 봐봐. 나는 다리 완전 털 없어, 다리 털 없어. 좀 있어, 여기 있잖아. 아 이거는! 너 여기 있잖아. 여기? 너 여기 좀 털이 있어. 확실히 있어. 한번 붙이자. 안 돼. 안 돼. 안 아플까? 내가 한 번에 싹 할게. 이거 얼굴 용이 아니야. 아니 똑같아요. 여기 몸 용이잖아. 어디? 센스를 민감성. 민감. 할까? 해봐. 그럼 이렇게 해봐. 진짜 아플 텐데. 그렇게 할게. 입술 이렇게. 한다? 진짜 한다? 오! 너무 많이 붙였어. 아이고 안 저러. 셋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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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오! 진짜 깨끗해졌어. 완전히? 이건 반박 안 와. 나 지금 여기 빨개 안 빨개. 이렇게? 아, 이거. 내가 이거 읽었는데. 얼굴. 얼굴. 그 위에 손. 얼굴을 쓰지 말래요. 어떡해. 미안해. 아니야. 주먹 나갔다. 아, 다 몰랐어. 아, 괜찮아. 야, 괜찮아지겠지? 진짜 미안해. 괜찮아. 진짜 내가 잘못했어. 괜찮아, 괜찮아. 아니, 난 괜찮아. 진짜 괜찮아. 진짜 진심이야. 어, 이거 어떡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은정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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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어, 이거 진짜. 너 잘못 붙였잖아. 에이. 아, 저 그렇게 붙이면 안 떨어지는데. 오케이, 오케이. 다시 하지 말자. 새꺼보촌. 하트 이리 오세요. 하트, 하트. 어, 가. 제가 물어서. 둘. 오, 저기 뭐야. 무슨 소리야. 오. 저런 아픈 BACK신단 말이에요 저거는. 결대로 이렇게 해외 갈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. 이게 뭐야? 구 Jessica 만지지마. 진짜 아파. 진짜 아파. 미치겠다 지금. 이거 어떡하냐. 나 아파. 이리 와. ctorso. ох ох. 아니 아프면 뽀뽀하니까 안 아파져 진짜. 확실한? 어, 나 믿어줘 안 아프지? 아 진짜 안 아플 거야 음, 음, 음 해봐 안 아프지 이제? 아, 아픈데? 아픈데? 정말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혜니한테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진짜 나중에는 제가 또 그런 거를 하고 있지 않나요?